아시오 여러분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내려버렸네 아 아직은 뜨거운 선을 벗어 못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내려버렸네 할 일이니 아직 다 아마 못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내려버렸네 아 아직은 실망해서 못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내려버렸네 날 내려버렸네 알아서 알게 진정말라 전해라 여러분 태세의 저 세상에서 날 내려버렸네 날 내려버렸네 좋은 날 좋은 시계 간다고 전해라 아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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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내려버렸네 날 내려버렸네 아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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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내 내려버렸네 알아서 갈게 또 안다고 전해라 태세의 저 세상에서 또 내 내려버렸네 날 내려버렸네 그가 왕세 할 날 찾고 있다 전해라 내 모습을 저 세상에서 또 내 내려버렸네 나는 이미 끝날 새게 왔다고 전해라 아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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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라